안녕? 난 슈퍼델이야!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해! 폭주버스를 세워라! 타리온 버스 완성! 이게 왜 타리온 버스야? 하데스 버스지? 어쨌든요! 장난감들을 여기 태워 밖으로 보내버리면 이 놀이방엔 우리만 남게 된다는 버스 태워 보내버리기 작전! 자, 출발한다! 종이 주제에 우리보다 도리 사랑을 더 받는 애예요! 버스 타고 재밌는 데 놀러 갈래? 하덱스다! 하덱스님 얼굴 보고 도망가 버렸잖아요! 에이, 뭐야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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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녀석이! 안 되겠다! 놀이방 애들을 잡아와서 강제로라도 태워! 네! 하데스님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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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발로 간다구 내 발로 장난감들이 납치되고 있다 보이컵 출동 어? 저희 자리가 없어요 토이카이 따라온다 시간이 없으니 너희 뛰어서 와 거기서! 보스를 멈춰야 해 지피 녀석 떨어져라 떨어져 내가 세워볼게 해모! 강화장갑? 멈춰라 하데스! 멈춰라 하데스! 좀 놔봐라 떨어져 티피! 멈추라고! 멈출 수가 없어! 멈춰! 못한다니까! 10초 하면 평가분에 충돌할 거야! 그 전에 버스를 멈춰야 해! 내가 멈춰볼게! 스톰! 블레스트! 모두들 괜찮아? 모두 무사해! 만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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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영웅티피 만취! 카네스님 미안해요! 아니요! 그 Unless! 예! opened start! 창문 Žifa 고맙습니다. 길쎄